할 말이 있다고 왔습니다. 여성 청년인데 최저씨구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올라와주세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설을 하러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저번주 트루스 포럼 보다가 여기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태극기 집회가 박사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른분들은 저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도구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좌와 우회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저희 나라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줄 믿습니다. 어른분들, 어른들 지금 이 역사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저는 똑똑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이제야 깨달았는데 정말 어른들의 이 헌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 둘씩 깨닫고 있는 청년이 여기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ногoby 5,3..." 밤uciones 그리고 12,1 키블드 3,4 3,4 5,5